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엊그제 리클라이너 소파 손잡이가 레버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김에 고치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고 미국에서 물건의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고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한국은 뭐 고장나면 그냥 AS 기사 부르고 AS 센터 가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되게 간단한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포틀랜드에서 살 때 휴대폰이 고장이 났는데 뒤져보니까 포틀랜드 근처에 삼성 AS 센터가 아예 없더라고요 오레곤 존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뭐 타주에 있는데 거기로 택배로 보내야 되고 택배로 받아야 되고 수리비도 또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고쳐졌어요 그래서 사실 뭐든지 고장이 나면은 그 고장난 부품 있죠 그걸 뒤져보면 다 팔아요 아마존이든 어디든 다 팔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것만 사다가 유튜브 뒤져보면은 또 고치는 법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고 따라하면은 쉽게 고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고쳐봤고 뭐 크게 겁낼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뭐 나름 노하우가 생겨서요 저는 이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하면은 AS는 사실상 포기를 하고 물건을 사요 일단 물건을 사면은 대부분의 미국 스토어들은 리턴 기간이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에서 최장 뭐 90일까지 뭐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60일에서 90일 그 사이에 고장이 잘 안 나면은 별로 고장 없이 잘 가더라고요 뽑기를 잘 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안에 고장이 나면 뭐 그냥 가서 리턴 해버리고 새로 물건 다시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전자제품을 살 때 거의 베스트 바이에서 안 사요 왜냐면 베스트 바이는 리턴 기간이 15일이거든요 정할 수 없으면 베스트 바이에서 사기는 하는데 어지간하면은 코스코에 가서 사요 코스코는 이제 리턴 기간이 길죠 코스코는 이제 리턴 기간이 보통 1년인데 전자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석 달인가 3개월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쓰다가 3개월에 고장이 나면은 바꾸기도 하고 요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코스코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코스코 고치는 거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직접 뭐 고칠 일이 없잖아요 저는 유튜브랑 별로 안 친했어요 한국에 살 때는 그냥 심심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보고 뭐 이런 거였는데 미국에 와서는 유튜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하든 집이 하자관에서 수리를 하든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 뭘 하든 뒤집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랑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실제로 지금 유튜브까지 하고 있게 됐네요 사설은 뭐 여기까지 하고 가서 소파 리클라이너 손잡이 부러진 거 좀 교체 좀 해 볼게요 엊그저께 애가 그게 부러졌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바로 아무튼 주문을 했거든요 아 프라임 너무 좋아요 이틀만에 바로 왔어요 가볼게요 이제 여기 리클라이너가 있는데 제 거는 이제 수동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레버를 제끼면 뒤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잠깐 볼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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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제 완전히 뒤로 거의 180도 가깝게 누워진 제품이라서 편하게 잘 쓰고 있는데 손잡이가 부러졌어요 손잡이를 한번 볼게요 요기 레버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있어야 돼 부러져서 이게 지금 땡기기가 힘들죠 지금 요거를 이제 통째로 들어내고 새 걸로 이제 갈아낄려고 해요 지금 요기 요렇게 붙어있던 게 부러졌죠 지금 이렇게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 처음 볼 때부터 이거 언젠가 부러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결국 부러졌네요 뭐 금방 교체할 것 같아요 교체를 해볼게요 요렇게 물건이 지금 포장이 돼서 왔어요 양쪽에 하나씩이니까 스위치가 두 개가 들어 있나봐요 지금 오우 어 요렇게 새 스위치가 들어있네요 자 교체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나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만 풀고 빼내고 안에 와이어 옆 풀었다가 와이어 연결하고 다시 끼고 뭐 그런 식으로 순서예요 지금 나사가 작을 줄 알고 손으로 풀었더니 많이 기네 시... 전동 드라이버 가지고 올걸이네 자 나사 두 개 빼냈고요 이제 자 요거 빼내면 되죠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면은 안에 와이어로 연결이 돼 있고 자전거 같은 그런 방식에 자전거 브레이크 잡으면은 와이어 땡겨 가지고 브레이크 잡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 레바를 제끼면은 와이어를 땡겨서 얘가 락... 얘가 락이 풀려서 뒤고 뒤집어지는 그런 형태인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클립이 있어요 이렇게 클립을 제거를 하고 그러고 빼면 쏙 빠져요 그냥 빼고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멈치 놓치 그런 게 있으니 빼주시면 돼요 저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리고 자 이제 새거 갖다 끼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끼우고 여기 클립이 새러게 새거가 있네요 그냥 요거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각 끼우고 여기 어디로 넣어서 클립 넣어서 여기다가 어디로 클립을 고정시켜 주면 그럼 끝났어요 이제 네 이렇게 부서진 거 새 걸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작동 잘 되나 한번 볼게요 작동 잘 되나 한번 볼게요 잠깐 해요 네 뭐 요렇게 미국에 살면은 부서지면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직접 고치고 뭐 이런 재미도 있어요 뭐 제가 일부러 벼뜨리고 고치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뭐 살다 보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고치는 것도 구경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호텔의 베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렇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